모텔에서 맥주 같은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모텔 프론트로 전화 걸어서 맥주 세트 하나 갖다 주세요 라고 하면 만원 정도의 간단한 안주와 맥주를 갖다 줍니다 대부분 중소형 호텔에서 하고 있는 이 맥주 판매가 불법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박TV 장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숙박업소에 가면 객실 테이블 위에 올려진 몇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뭐죠? 잿더리, 성냥, 리모컨, 메뉴판 이렇게 올려져 있죠 메뉴판을 펼쳐보면 대부분 맥주 세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사진처럼 일반적인 모텔 메뉴판의 모습입니다 고객분들도 모텔에서 맥주 판매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숙박업소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주류 판매 면허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주류 판매 면허가 있는 곳에서는 주류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형 호텔 숙박업소에서는 주류 판매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류 판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현재 주세법 제8조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 제6조 이 법에 근거해서 주류 판매 면허가 없는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면 작게는 3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벌금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에서는 주류를 판매하지 못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현행 법안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안에서는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정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경로가 없다는 입장이고요 숙박업계에서는 기존 고객들은 당연히 주류를 판매하는 걸로 아는데 법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도 있죠 배달 음식을 시켰는데 맥주가 함께 들어가는 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건 배달 업체에서 판매하는 거니까 숙박업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건 불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맥주 판매했다고 무조건 신고하면 처벌받느냐? 그건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부탁을 했을 수도 있죠 죄송한데 편의점에서 뭐 좀 사다 주실 수 있느냐? 지금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 그렇다라고 하시면서 직원에게 사정을 한다면 프론트 직원의 판단으로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맥주 판매도 숙박업소 우리가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이 부탁해서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변명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면 단속 나온 직원도 그냥 고객의 부탁을 일회성으로 들어줬나 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류 판매 단속 직원이 숙박업소에서 특정 주류 판매 행태가 보일 때 그 증거를 확보하고 처벌을 합니다 특정한 조건이 맞아야 술을 판매하는구나 라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서 적발이 되는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맥주 한 번 판매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처벌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숙박업주분들께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적발 조건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숙박업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등록한 다른 영상도 한 번 보시면요 재미있고 유용한 정보가 많습니다 편하게 쉬러간 모텔에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몰래카메라인데요 500원 투자해서 객실에 있는 몰래카메라를 모조리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소 프론트에 가서 딱 한마디를 하셔서 좋은 객실을 입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텔에 가면 침대를 이용할 때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침대 시트를 갈았을까 안 갈았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침대 시트를 교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숙박TV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숙박업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실 텐데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숙박TV 장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